안녕하세요. 저는 현대건설 배구단 레프트를 맡고 있는 2년차 김주양이라고 합니다. 백채림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요?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딱히 없는데 발라드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신미옥 선수가 배구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? 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? 처음 우승이 초등학교 빼면 중학교 때 했어요. 하나 코가 어디서? 롤모델이 누구? 롤모델 GS 칼텍스의 소희 언니요. 항상 열심히 하고 받는 거나 공격이나 둘 다 잘 되니까 좀 본받고 싶어요. 팀에서 같은 포지션인 민경 언니? 이번 시즌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? 아무래도 팀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작년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싶고 더 많이 코트에 밟았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 꼭 받고 싶은 상이 있다면? 상 받는 것보다 열심히 해서 그냥 좋은 선수가 되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. 한 번쯤은 MVP. 자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? 장점 없는 것 같은데? 밝아가지고 사람들이 멍청하게 보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? 약간 사람들이 다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. 대구소의 장점? 나이가 어리다. 아직 연패 중이지만 게임도 많이 남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경기장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면 더 힘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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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